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이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 과거 대화 내용이 정치권 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와 엮인 건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홍 시장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로 보는 정치 신인이라서 정치판의 생리를 몰랐다며 그래서 윤 후보 캠프에는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잡인들이 들끓고 있었고 명 씨도 그 중 하나 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윤 후보나 김건희 여사께서 명 씨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연유한다고 본다면서 국민들과 당원들도 이러한 윤 후보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.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 브로커가 자기가 살기 위해 짓거리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국민과 당원들이 현혹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홍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그는 ars 기계 몇 대 설치해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응답률 2에서 3%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이냥 행세하는 잘못된 풍토가 바뀌어져야 한다면서 단적인 찬반파만 응답하는 ars 여론조사는 폐지돼야 하고 응답률 15% 미만은 공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. 기도한 방안을chae 10시 10시 50분에